안녕하세요. 올해 FC서울에 새로 입단하게 된 미드필더 한승규입니다. 큰 팀에 온 것을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온 만큼 더 팀의 리듬에 보답하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밥 먹고 있었습니다. 조금 고민도 많이 되고 떨떨하기도 하고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. 일단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고요. 혼자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먼저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. 후배 영욱이랑 좀 알고 있는 사이에 아니요, 말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 오더라고요. 모든 선수가 다 위협적이었고요. 그 중에서 일단은 대표팀에서 세종이 형이랑 뛰어봤는데 많은 걸 알려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미드필더들이나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고 배워야 할 점이나 따라가야 할 점이 많을 것 같고 공격수랑 일단은 미드필더랑 케미가 잘 맞아야 되는데 페시치 같은 선수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. 꽉 막힌 걸 간단하게 뚫을 수 있는 서울 경기를 이제 작년부터 꾸준히 봤기 때문에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부족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. 2020년 시즌 제가 이렇게 서울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. 올 한 해 K리그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NFL컵이나 꼭 좋은 성과 이룰 수 있게 제가 꼭 보탬이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응원 온 만큼 그만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기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 안녕